여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진 채 억지로 여행을 오게 되었다는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에서의 첫날 밤부터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이네스라고 합니다. 저는 앱 개발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역시나 개발 회사답게 정말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쉴 수 없을 만큼 바쁜 삶을 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저는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거의 1년여간을 휴일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며칠의 휴가를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저는 이번 기회에 다소 빠듯하지만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통 기회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겐 여행지를 고르는 것마저 사치였기에 그저 비행기 예약 사이트에서 가장 빠른 편 순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국가로 떠나기로 했죠. 그런데 그래봤자 유럽 국가 중 하나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가장 빠른 비행기 표는 뜬금없게도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솔직히 저는 눈 딱 감고 한국 대신 그 다음 스케줄의 비행기 편을 선택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했을 만큼 한국은 제게 있어 그리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에는 유능한 개발 인재들도 많고 한국은 IT 쪽에서 매우 큰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 관광 오는 아시아인들은 하나같이 매너 없고 시끄럽게 굴며 행패만 부려대고 있기에 저는 자연스레 아시아하면 후진국이자 교양 없는 사람들만 연상하게 되었죠. 뭐 그들은 거의 다 중국인이라고들 하던데 동양인의 외모만 보고 국적을 판단할 수가 없는 제 입장에서는 교양 없는 동양인들이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는 전혀 구분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저는 이번만은 편견을 깨부숴 보기로 했고 그렇게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한국의 첫인상은 제가 여태껏 경험해봤던 나라들 중에 가장 흥미로웠어요. 일단 한국은 모든 게 시스템적으로 완벽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저는 모바일 구글 맵을 이용해 곧장 호텔로 향할 수 있었고 한국은 모든 길이 지도 그대로 설계되어 있어서 저는 초행길임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호텔에 도착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 이건 당연해 보이겠지만 프랑스 및 유럽 국가들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유럽의 도시는 지도대로 설계되어 있지도 않고 길거리에서 휴대폰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파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파리하면 낭만적인 도시라고 생각하겠지만 파리의 여러 구역들에서는 범죄자들이 득실돼서 휴대폰을 꺼냄과 동시에 휴대폰을 낚아채 가곤 하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도시계획 자체를 잘못했는지 지도와 실제 길이 다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도시에는 무허가 텐트촌이나 불법 건축물 그리고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들이 질비해 있어서 지도에 나온 대로 길을 걷다간 그야말로 목숨을 장담할 수 없게 되죠. 따라서 프랑스에는 약쟁이들이 낮잠을 자고 있는 굴따리를 통과하면 1분 만에 갈 수 있는 길도 도시를 빙둘러서 가야 하므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터무니없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전혀 달랐어요. 한국은 이미 도시계획부터 매우 공들여서 해놨는지 정말 지도에 나온 그대로 길을 찾아갈 수 있었거든요. 한국에는 애초에 불법 건축물 따위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두운 굴다리나 범죄가 일어날 법한 길에는 어김없이 LED 전등이 구비되어 있더군요. 특히나 한국에는 새끼리 같은 지름길도 상당히 많아서 길을 더 효율적으로 찾아갈 수 있었는데요. 보통 유럽 국가들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이러한 새끼를 전부 막아놓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저는 이러한 사소한 부분만 봐도 한국은 치안이 매우 안전한 국가라는 것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초행기를 단번에 찾아가는 프랑스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경험을 한국에서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제가 호텔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제게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측에서 제게 긴급해의 사항이 있으니 지금 당장 화상 채팅에 들어와 달라고 통보해왔기 때문인데요. 보통의 프랑스 직원들이었다면 휴가 중이니 연락하지 말라며 단칼에 거절했겠지만 모든 일을 책임져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한 결정이 용납되지가 않았습니다. 문제는 호텔 입실까지는 아직 3시간이라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었다는 거였죠. 이건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화상회의 특성상 주변에 소음이 전혀 없어야 하는데 저는 호텔방 앞 말고는 마땅한 장소가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체크인 시간까지는 아직 3시간이나 남았고 이건 터무니없이 이른 시간이기에 입실이 가능할 리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가 들어간 호텔에서는 직원을 찾아볼 수도 없었는데요. 저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고 일단 카운터에 적힌 연락처에 다짜고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내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죠. 바로 이 호텔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호텔이었기 때문인데요. 또한 호텔 주인은 아직 제 방은 청소가 덜 됐는데 그래도 괜찮다면 먼저 입실에도 좋다며 최대한 편의를 봐주더라고요. 저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에 엄청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프랑스에서 이러한 호혜 따위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었거든요. 서비스 사막인 프랑스답게 숙소 직원들은 5분만 먼저 입실하려고 해도 맹렬히 화를 내며 교양을 운운하는 불친절을 보이곤 하죠.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은 명확한 이유 없이 시도 때도 자리를 비워대서 저는 직원을 기다리다가 입실 시간을 한참 넘어서 방에 들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 프랑스와는 수준 자체가 다른 배려심과 서비스를 자랑하고 있었고 저는 문자로 방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뒤 빠르게 객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심호흡을 한 뒤 잔뜩 긴장한 채로 방문을 열게 되었죠. 왜냐하면 청소가 안 되어 있는 호텔방은 곧 악몽 같은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호텔 업체들과 여러 협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고 청소가 안 된 상태의 호텔방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기에 약간의 공포심마저 느끼며 조심스레 입실했는데요. 그리고 저는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충격적인 방 상태의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순간 잘못된 방에 입실한 줄 알았을 정도로 호텔방은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를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손님이 들어가지 않은 새 방처럼 이불은 원래 상태로 차곡차곡 개어져 있었고 쓰레기도 전부 쓰레기통 안에 정갈이 넣어져 있어서 제가 딱히 치울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호텔 숙박비에는 이러한 것들을 대신 처리해주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청소 직원을 배려하며 극한의 깔끔함을 보여주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아름다운 배려의 마음가짐과 청결함에 존경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호텔 측에서 공지한 무료로 제공되는 음료와 물도 그대로였고 유럽인들 특유의 채취도 전혀 풍겨오지 않았는데요. 이건 프랑스에서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일이기에 저는 놀란 입을 도저히 다물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겉으로는 교양 있어 보이지만 속내에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면모가 숨어 있거든요. 제가 호텔 사업체와 협업을 진행할 때도 그랬습니다. 매우 교양 있어 보이는 신사분과 겉으로는 친절을 베풀어주는 척하던 숙녀분도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방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달라지곤 했거든요. 이들은 상상 이상으로 방을 지저분하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통을 가져와서 샴푸나 디퓨저 용액까지 싹 다 훔쳐가고 베개와 TV 리모컨까지 종종 훔쳐가곤 하는데요. 결국 집에 있는 베개와 이불, 리모컨에 마저 도난방지 줄을 연결해야 했죠. 유럽 최고의 선진국의 국민이라는 사람들조차도 가져가서는 안 될 것들도 가져가버리는 미개함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웰컴드링크나 가져가도 되는 무료 물품들도 그대로 두고 간다는 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호텔답게 기본적인 세면도구나 음료수 그리고 고데기 같은 비품까지 자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비품들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도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 하나만으로 시설이 유지되는 한국의 모습에 정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죠. 아무래도 한국인들의 수준은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서비스들이 당연하다는 듯 제공되고 있었고 한국인들의 선한 영향력에 대한 혜택들은 오롯이 한국인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 방과 다름없는 객실 테이블에 앉았고 무사히 화상회의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곳은 그저 평범한 호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속도와 보안성까지 가진 와이파이가 존재해서 저는 전혀 끊김없이 회의를 마칠 수 있었는데요. 보통 프랑스나 유럽 호텔에서는 간단한 인터넷 검색마저 30초 이상 소요되는 저품질 와이파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허술한 보안체계 때문에 해킹의 우려가 항상 존재해서 늘 별도의 데이터를 구매하면서까지 화상회의에 참석해야 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마저 완전히 수준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회의를 마무리한 저는 그날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수면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한국에서 겪은 이런저런 놀라운 일들을 회상하며 잠에 들려던 그때 저는 뭔가 이상한 점 하나를 눈치채게 됩니다. 그건 바로 난방이 지나치게 뜨거웠기 때문인데요. 호텔 방에는 온통 훈기가 가득한 걸로 모자라 바닥까지 매우 뜨거운 상태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닫자마자 혼비백산하여 곧바로 호텔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닥까지 난방을 틀어주다니 이건 말이 안 됐거든요. 프랑스 호텔에서는 최근 들어 심해진 경제 위기에 따른 전력난 문제 때문에 정말 얼어 죽지 않을 정도만 난방을 틀어주는데요. 그리고 별도의 조절을 통해 난방을 강하게 튼다면 호스트에게 항의 전화가 오곤 하죠. 심지어 몇몇 호텔에서는 추가 난방비를 별도로 청구하는 곳도 있을 정도로 현재 프랑스는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한국의 이러한 난방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밤에 주인의 항의 전화 때문에 중간에 깨고 싶지도 않고 추가적인 요금도 지불하고 싶지 않았기에 숙소 주인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객실 바닥에서도 난방이 작동되는 기술적인 장애가 발생되고 있으니 빨리 고치라는 말을 건네자 숙소 주인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매우 당황했는지 약 10초간이나 말이 없다가 이내 그제야 이해했다는 듯 폭소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건 온돌이라는 한국 고유의 난방 방식이니 안심해도 된다며 따뜻한 바닥에서 잠들면 너무 깊게 잠에 빠져버려서 다음날 제 시간에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다며 너스레까지 떨더라고요. 저는 매우 황당한 마음에 이 정도의 강력한 난방을 누리고도 추가적인 난방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좋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러자 숙소 주인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한국의 온돌은 버스 정류장 의자나 지하철 의자 심지어 노숙인들이 모이는 서울역 지하보도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무슨 특별할 것도 없는 난방에 돈을 받냐며 어이없어 하더군요. 저는 이런 아낌없는 난방을 당연하다는 듯이 누리고 있는 한국인들의 부유함에 크게 놀라는 한편 나름 유럽 최고의 선진국인 프랑스이지만 난방 한 번 제대로 켤 수 없는 가난하고 후진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니 저는 마치 선진국의 숙소에 묵는 후진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된 것 같아 씁쓸한 마음마저 들기도 했습니다. 뭐 약간의 문제라면 저는 숙소 주인의 조언을 따르지 않아서 약간의 위기를 겪어야 했다는 것인데요. 저는 뜨거운 바닥이라는 처음 겪어보는 경험에 호기심을 느꼈고 저도 모르게 바닥에서 잠들게 되었거든요. 그 결과 저는 알람소리를 듣지 못해 기상시간을 3시간 넘겨서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해외로 휴가를 온 상태지만 그래도 약 1시간 정도의 일간 업무가 있기에 황급히 노트북을 챙겨서 근처 카페로 향하기로 했는데요. 저는 한국이 오늘은 저를 또 어떤 방식으로 놀래켜줄까를 상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꾸렸고 빠르게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카페로 달려갔죠. 하지만 한국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였을까 저는 침착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고 이내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계단을 내려가면서 계단이 하나 더 남은 것을 모르고 발을 헛디뎠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대로 땅바닥으로 고꾸라졌고 넘어지면서 노트북으로 거의 낙법 아닌 낙법을 해버렸기에 노트북은 그야말로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믿고 싶지 않은 현실에 망연자실한 채로 5분여간을 멍때렸는데요. 사실 저는 오늘 일간 업무도 해야 하지만 이틀 후에 중요한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기도 했거든요. 문제는 모든 자료가 제 박살난 노트북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였고 저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에 저도 모르게 눈물까지 흘려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프랑스에서는 노트북을 수리하는 데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리고 이건 지금 당장 프랑스로 돌아가 회사로 복귀해서 직접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저는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속상했던 것 같은데요. 비록 짧은 여행이었지만 저는 한국을 완전히 사랑해버리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울고 있는 것을 본 웬 한국인 커플 투숙객은 제게 유창한 영어를 사용하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들에게 제 상황을 말해줘도 달라질 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인들은 매우 황당한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이런 사소한 일로 우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듯 한국에서 노트북 수리는 한 시간이면 충분히 가능하니 안심하라는 다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왔거든요. 그러고는 이 호텔의 공용 공간에는 상비약이 비치되어 있으니 일단 상처 치료부터 하고 서비스 센터로 가자고 말해오더군요. 아니, 이 호텔은 무슨 방공호도 아니고 어떻게 상비약까지 무료로 제공할 수가 있는지 이건 기본적인 약을 구매하려면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도심 속으로 나가야 하는 프랑스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서비스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인프라와 서비스를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누리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놀라기도 지쳐 힘없이 고개를 떨굴 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간단한 연고를 바르고 곧바로 5분 거리에 있는 서비스 센터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수리 기사는 제 완전히 박살난 노트북을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예상치도 못한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제게 손가락 하나를 펼쳐 보였거든요. 이건 수리에 한 달이 소요된다는 뜻이 분명했고 저는 그대로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 수리점에 함께 방문해준 한국인 커플은 저보고 왜 절망하는 거냐며 한 시간도 못 기다리는 거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습니다. 수리 기사님은 영어를 못하셨고 외국인인 저를 보고 매우 긴장된 마음에 표정이 안 좋으셨던 거였죠. 아니 어떻게 완전히 박살난 노트북 수리에 한 시간이라는 턱없이 적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한국의 놀라운 서비스 인프라에 넋이 나갈 뿐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무리 사설 수리점에 방문해도 최소한 달에 공식 서비스 센터에 가면 그 이상을 대기해야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아무래도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수준에 이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놀라운 서비스와 인프라 그리고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곧바로 수리된 노트북을 받아볼 수 있었고 프랑스의 3분의 1 수준인 노트북 수리비 청구서를 보고 다시 한 번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격의 연속이었던 한국의 모습을 보니 저는 진심으로 이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물론 한국은 매우 빠르고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지만 인프라와 서비스 수준에서 서비스 후진국 프랑스와는 수준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소한 일상생활을 보내면서도 틈틈이 시간을 아낄 수 있겠죠. 만약 제가 한국에 살았다면 한국의 수준 높은 인프라와 서비스 덕분에 적어도 휴일에는 쉬면서 살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 한국이 더욱 위대해 보이고 진심으로 이 나라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